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편미 금융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일단은 커리큘럼 가이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편미 금융상식 강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야 되는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이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이 그 어떤 과정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우금과목 공부에 100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토대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든 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20년 강의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기본 이론에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내용을 잘 분석한 사람만이 쉽고 간결하게 내용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관련 내용을 잘 곱씹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핵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제가 추려서 강의할 때 이 전자칠판을 활용해가지고요. 이 약북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 교환으로 띄우고 그 부분을 같이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금은요. 너무 많이 또 간추리면 안 되는 이런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교환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좀 다 부석부석 좀 이렇게 섭렵해 두어야 그래야지 우금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다 추려내는 방식보다는 그 단락단락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요약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니한 기본서 같은 개념으로 이 칠판에다 띄워놓고 그 내용을 같이 읽어 내려가는 형태 그러면서 해설을 덧붙여가는 형식으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뭐 제 경력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독오독 기본이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독오독이라는 이 수강명을 붙인 것은요. 일단은 오지고 독하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오지고 독하게 공부하자. 이게 공무원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자격시험하고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되는 시험은 뽑아야 될 인원의 정원을 딱 정해놓고 그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을 전국 단위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과락 없으면 되고 평균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런 자격시험들하고 자꾸 빗대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은 이 여러분들처럼 계리직을 준비하고 공직자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아 이건 약간의 모욕입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아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이 얘기는요.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은 보다 더 오지고 독한 마음으로 요 공부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만큼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없죠. 영어가 이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어가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학습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과목이 또 깊이 있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인원을 이제 어떻게든 뽑아내야 되잖아요. 걸러내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변별력 가진 문항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 가진 문항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말로 돼 있지만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론 공부에서부터 이 과목들을 오지고 독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독이 다섯 번 정도는 내가 읽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요.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느낌들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볼 때는 스토리라인을 쫙 이해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1회독을 할 때처럼 이렇게 강의를 있는 그대로 다 정속도로 다 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회독이 반복되면 내용을 좀 추리어서 내가 이해가 안 간 파트 중심으로 그것도 좀 빠른 속도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얘기는 또 거꾸로 말하면 1회독할 때부터 빠른 속도로 듣는 것은 별로 제가 권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읽고 생각해야 될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셈이 돼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 놓치게 되거든요. 시간을 압축하는 만큼 또 내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도 압축돼 버려요. 그래서 1회독만큼은 정속도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제가 4, 50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은 항상 하는데 아, 이게 의지와 또 이게 현실에 좀 갭이 있어갖고 많은 강의는 1시간이 좀 꽤 넘어가기도 하고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이 강의 촬영이 좀 특히 초반부에는 좀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또 강력한 의지를 발산하셔가지고 또 그걸 지구력을 가지고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속도로 그거를 다 좀 따라오세요. 1회독 때는. 2회독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빠른 템포로 강의를 반복하시고 또 강의를 다 듣지 않고도 선별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만큼은 보다 더 좀 잘 신경 써주시고 꼼꼼히 체크할 것들을 다 체크해가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래저래저래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본이론은 한 5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5조 5독하게 5독 정도는 어떻게든 좀 채워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이 축소되어 있는 만큼 그런 만큼 다른 공무원 되는 것보다는 감옥 수가 적잖아요. 그런 만큼 해당 감옥들에 대해서는 보다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들 두 번 더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자 이제 기본이론 자체는요. 일단은 현재 발표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노말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할 거고요. 우리나라 법제나 그 다음에 아니면 우체국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건 간략히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서 그때 이제 또 다른 교환이 발표됐을 때 추가해 드릴 거다. 이 말씀도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부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변동폭이 적은 핵심 이론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니까 보다 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지금부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합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해가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회독을 반복해야 된다. 이래서 오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수는요. 예상은 이렇겠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너무해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로만 잡아 드려 보고요. 자, 개리직 공무원 강의 경력 20년 전문 강세 노하우로 최단기 합격하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데 못하겠어 이런 거 쑥스러워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 소개만 하고요. 자, 이제 오지학습법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주창하고 있는 학습법이요. 공무원 되기 위한 이 공시시험에서의 학습방법은 오지오지가 돼야 된다. 이해, 정리,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이해, 정리 다음에는 암기였죠. 암기 다음에 뭐였어요? 적용이었죠.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정리, 암기, 적용 이 네 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른바 오지학습법인데 그 출발, 맨 앞에 있는 이응 이해에 해당되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기본이론이다. 그래서 기본이론이 70% 먹고 들어가는 거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념이해에 치중해야 합니다.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면 암기하는 것들도 그 뒤에 막 따라와요. 따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무턱대고 뭔지도 모르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이해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회독을 늘려가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셔야 될 게 스토리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는 더 세부적인 것들로 점점점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테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갖 내용을 디테일까지 다 하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 내용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래독에서는 이래독에서는 전체적인 라인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점점점 추려가는 형식으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해독을 염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원래 제 모토가 쉽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서 강의한다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편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간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짚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가는 좀 이제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설명이 장황이지 않게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고요. 이 내용을 막 추려주는 거 있죠. 이 내용은 보지 마세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하는 거가 제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지금 발표된 교환만큼은 다 샅샅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이 범위에서 그대로 이걸 경전처럼 삼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문제가 두 배로 늘어나요.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양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론에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뭐를 제가 막 쳐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이거 한 문제는 접어놓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빈틈없이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디테일의 당락이 숨어있다. 디테일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요. 포기하는 내용 없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직 합격의 열쇠가 이제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달려 있게 이렇게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문항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감옥들을 비해서 중요도가 매우 상승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우편상식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집중암기만으로도 어느 만큼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융상식은 또 이게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혀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경제 관련 얘기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옥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얼어붙어서 접근할 필요도 없지만 또 이걸 너무 만만하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만큼의 긴장감, 적정한 긴장감은 가지고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 그래서 우리 강의도 기본이론 할 때 금융상식부터 할 거예요. 금융상식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상식은 뒤에 가서 붙여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말 전략과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계리직 합격에 열세가 될 우편 및 금융상식에 관련해서만큼은 저를 믿고 함께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시게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합격에 근접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이론 강의 만나러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안에 일단은 스텝 3까지가 있을 건데요. 이제 구조를 한번 보고 내용을 터봐 보고 그리고 끝에 가서 복습 테스트 형식의 암기하기 꼭지 단답형 묻고 답하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염두에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한번 오실 때 관련 내용을 쭉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구나 정도의 예습 정도 아주 간략한 5분 예습만 좀 해갖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 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강의실로 가서 이제 만나서 만나서 본격적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실에서 화이팅 넘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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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